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어 제가 그 바로 전 동영상에서 그 대북조 이제 봐야 된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치수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말한대로 됐죠 그리고 모멘텀이 발생 실제 했고 대북조에서 기회가 왔죠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매매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께요 어 음 어제 사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 먹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술을 제가 아주 회식이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완전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거에요 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북조 얘기를 이제 요나 했었어요 음 요나 요나 했었어요 금요일날 이게 오늘이고 이제 금요일날 이날 했었는데 에 대북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리고 대북조 얘기하면서 제가 삼성전자 언급을 잠깐 했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금요일날 제가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북조 얘기를 하고 또 삼성전자 얘기한게 사실은 그날 만 하더라도 좋은 놈들이 안 보였어요 별로 제 삼성전자를 잘 안 왔거든요 이 날 처음 했어요 사실 처음 했단 말이에요 이 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는 등치가 워낙 커가지고 단타를 좀 올리지가 않아요 물론 뭐 할 거 없으면 하면 되죠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평소는 잘 안 보는 놈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다음날 오를 1,2,3등을 웬만하면 내가 찍는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찍는다고 근데 삼성전자는 1,2,3등 안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얘는 왜냐 등락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봤자 2% 내려봤자 또 2%예요 얘는 근데 얘도 뭐 룰은 똑같습니다 그냥 가치를 평가해서 괜찮은 가치다 그럼 들어가면 돼요 이 제가 하는 메모법 알시죠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 가치다 그 가치다 괜찮은 가치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음날 그냥 무조건 수익 난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하면 되거든요 대기는 근데 어쨌든 잘 안하는데 이번에 하도 안 보여서 종목이 그러니까 대북조는 괜찮게 보이긴 하는데 가치 평가인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괜찮아 보여서 이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가치가 괜찮은 게 계속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계속 빵빵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날 제가 산거죠 이날 금요일날 이 날 뒤지고 뒤져 가지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여서 삼성전자를 이날 했습니다 종가에 사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딱 아침에 실가를 보니까 와 실가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 가격이 빵 이렇게 상승한 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게 지난번 제가 셀트리온도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빵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수익을 못 냈잖아요 손해도 안 받지만 또 수익도 못 냈단 말이죠 뭐 0.1% 나왔나 수익이 그랬어요 그날 0.1% 그래 가지고 시간만 낭비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락장세라서 그렇거든요 하락장세 그런지 그걸 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 보통 시가값을 시작 시가값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날 그래서 요 날 월요일날 이 잘 잡아놓고 보십시오 시가 삼성전자 시가값이 1.37은 굉장히 크거든요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고민 고민하다가 아까 시가에 엄청 고민했어요 시가에 동시효과에 털을까 수익을 남긴 이걸 1.30% 먹을까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 이거 고민 엄청 했습니다 진짜 20분 동안 고민 엄청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달 터는 게 좋았어요 당연히 좋았어요 근데 전 또 아 그래도 한번 보자 한번 보고 털자 어쨌든 뭐 무조건 손해나 안 보니까 일단 보고 털자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뭐냐 봤죠 그러니까 동시효과 딱 시작하고 봤죠 근데 거래량도 많고 뭐 다 좋은데 아 아닌 거예요 보니까 또 그러니까 아 또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아 시가에 털었어야 된다 역시 지금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높이 시작하면 뚜덕이 맞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날도 안 좋았어요 장세가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이 가격이었나 할 때 털었습니다 바로 보고 이 막 하는거 보고 아 끝났다 안되겠다 이런 돈을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딱 털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이 0.7%인 거 같다고 좀 나는데 1% 좀 안되게 났어요 근데 이날 이제 다행히도 미술풀 미술을 풀로 땡겨서 들어가가지고 아 3%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날 이제 딱 이제 이날 거래를 마치고 요 앞에 바로 거래를 마치고 이제 장세를 계속 봤죠 봤는데 오우 제가 이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그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막판에 그래가지고 와 이날도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날도 또 고민을 엄청 했어요 막판에 와 나는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한 이 정도로 끝나거나 뭐 그러면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이 지금 가지고 고민 엄청 했습니다 이날 고민 엄청 하다가 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날은 삼성전자 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삼성전자 밖에 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 그러니까 이날 이날 종과에서는 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딴 놈들도 좋은 놈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 종과에서는 삼성전자를 살까 또 한 번 더 들어갈까 어 괜찮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또 더 들어갈까 또 근데 다른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대북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주가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현대노템 보십시오 제가 이날 제가 이날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은 괜찮은 가격이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심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날 금요일로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이날 보니까 이제 저거죠 반대 실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근데 또 막판에 장막판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이제는 반대 나왔으니까 아 이가 이렇게 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현대노템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이 현대노템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날 이 시점에서 이 가격에서 근데 이 빠졌다 올라오고 아 종과도 괜찮게 끝나고 이렇게 내려서 끝났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현대노템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날 이제 종과에 삼성전자도 좋아 보여 이것도 좋았는데 더 빠졌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좋아 보여 와 그래가지고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종과에 배팅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삼성전기도 사실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락 장세에서 또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전부 애들이 보십시오 지금 장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도 좋아 제가 이날 좋았잖아요 이날 보십시오 이 종과 보십시오 떨어졌으니까 얼마 좋아요 아 고민 엄청 되는 거예요 현대노템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대북주 봐야 한다고 대북주도 좋아 까지 이 세 가지를 고민 좀 하다가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한번 먹었으니까 그냥 이제 삼성전자보다 일단 전기가 더 좋아 보였어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같이 평가를 막 했어요 또 힘들게 또 또 했어요 근데 전기가 더 좋아 보이고 또 전기보다 로템을 보니까 로템이 더 좋아 보이는 거 또 같이 평가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두 개 가지고 장막판에 제가 고민을 이제 엄청 했어요 이 때 이 때 장막판이 동시효과 때 이 때 잡아야 되잖아요 이 동시효과 때 이렇게 이걸 잡을지 로템을 잡을지 또 전기를 이렇게 잡을지 전기도 엄청 좋아 보여요 전기도 잡을지 고민 엄청 하다가 로템이 그래도 장막판에 좀 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대북주에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로템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뭐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가치가 괜찮아 된 거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때는 안 좋지만 요 때부터는 이제 분명히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치평가가 좀 힘들어요 로템은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 예상대로 반등 나오고 제 시나리오들이 흘러가면 제가 장세를 정확히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템에 더 무게를 실었어요 이 전기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기도 사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도 전기 잡았어도 요 날 잡았어도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전 로템을 잘 먹고 어 이 뭐냐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저 원래 미수풀을 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 미수풀도 또 쓰게 되네요 사실 이 금액은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고 그 뭐냐 저거 이 장세를 정확히 보는 거 그러니까 그 돈하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 자체가 전부 다 다 시총이 굉장히 큰 애들이고 제가 일부러 큰 돈을 놀라고 이 큰 애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100만원이든 1억을 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움직일만 내가 이 안에서 1억으로 놀 수 있는 거의 대부분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1억으로 아무 무리 없이 놀 수 있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그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그래서 저는 론드 로테 문제 들어가서 먹었는데 어 요 날 팔았어요 요 날 요 날에 한다 요 요 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팔았습니다 요 행보할 때 근데 뚫고 이제 올라가서 뭐 제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 고점은 못 잡았는데 하여튼 요때 팔았습니다 요 라인에서 그래서 수익이 이것도 꽤 많이 났어요 꽤 많이 났어요 진짜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제가 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수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 수익이 많이 났어요 15% 났습니다 15% 투자금 대비하면 15% 났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거죠 사실 미술은 잘 안쓰는데 진짜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미술을 쓰면 씁니다 저도 근데 뭐 앞으로는 거의 뭐 맨날 수익이 나니까 뭐 미술을 그냥 이제 무조건 쓸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에는 뭐 손해가 한 번도 안 나니까 뭐 일단 미술을 쓸 생각이고 근데 중요한 건 미술 쓰나 안 쓰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장세를 정확히 보고 가치가 괜찮은 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오늘도 보세요 제가 고른 종목은 무조건 이 3등 안에 들어간다 웬만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현대차가 1등이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코스닥이니까 현대차 1등 현대로템 2등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3등 보십시오 이 삼성전자 4등이잖아요 보세요 이 보면 1등 2등 3등 4등인데 2,3,4등이 제가 다 고른 놈이잖아요 제가 다 언급한 놈이잖아요 전 동영상에서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말도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근데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지금 정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등락이 2.74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때 팔았을 때만 해도 이게 3.6이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가는 이게 여기서 높아요 고가는 1등이에요 이놈이 보시면은 고가는 4.57이잖아요 이게 오늘 1등이었어요 1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막판에 꼬꾸라지면서 얘가 2등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등을 잡은 거예요 제가 또 엘리베이터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 4등 지금 4등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 얘도 오늘 2.5까지 올라갔어요 아 2.98 거의 3% 올라갔네 3%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거의 드물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도 좋았단 얘기에요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 제가 하는 방법이 이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단순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치만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게 전부다 사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게 전부 사실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단한데 이렇게 어쨌든 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막 예측해서 맞추고 이런 걸 벌써 막 10번 이상 제가 연속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건 크게 의미도 없는 거 같고 이런 거 보다 그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